지난 8일 열린 금사 참회축제추진위 임시총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사 참회축제추진위원회는 그간 코로나19 사태 상황을 지켜보며 축제 개최 여부 결정을 보류해 왔지만, 이번에 추가 확진자가 늘면서 축제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참회축제의 특성상 완벽한 방역과 지침 준수가 어렵고, 감염 확산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부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여주시와 금사면은 축제 취소로 인한 참회 판매 축소에 대비해 참회 홍보와 판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